안구독띠 안안안안다봉띠 매일 저녁 8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집인 뭐 야 야 살려줘 아 저기 저땅에 뭐있어 롬어얌 예이 난 정직하게 할거야 쓰리 아니 değlles 안 incarceration lesbian 바오 뒤늦게 정직하게 하면 어! 네 오늘도 가만 럭키 블럭 레이스 아 이스라엘 로키 블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아 이스라엘 로키 블럭이 뭐야 어? 아 이스라엘 로키 블럭이 별똥을 아 어 됐어 어 나무차 어 뭐지? 무슨 버프 받았는데 오 뭐야 어! 무슨 버프 받아야 하지 아니 왜 소리를 질러요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거 오 오 포시한 효과 오 이런 신기한 효과도 있었구나 오 예 오케 오 죄송 오 뭐야 저리가 오오 으아아아 피해 오오 오 개 신기하네 오 점프 하면 느려진다 응 챙길거 없고 오 와 핵 신기 어 이 포지션 효과 여러개를 다 받은거같은데 예 신기하네요 오오오옹 기다릴순 없나 뭐 그럼 기다릴 수는 없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나? 예? 말이라고 하시냐고 말이지 그러면 소요? 아 저 뭔 드립이지? 요즘 심각해졌습니다 누가? 내가? 어 그 오만함의 헛허순은 뭐죠? 헛허순 아 이거 언제까지 떨어진거야? 어 뭐야 잠시만 어? 벽타기도 가능하잖아 야 나 봐봐 야 봐야 봐야 봐 야 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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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빨리 떨어져 뭐하는거야 잠시만 무기 무기 아 뭐야 언제왔어 뭐야 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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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의 찬스 땀땀 으아아아 오케이 아이템 뭐야 이거 뭐야 야 나 봐봐 벽탄다 따아 나 그쪽이 아니라서 못가 아 나 스폰 포인트 잘못 못했어 어 뭐야 아 네 핑계 잘 들었구요 커티어 핑계 잘 들었구요 네 그러면서 헤이크 치면서 겁나 달려오는 웰림님입니다 오 벽타기도 있어 닌자야 닌자 네에 시간을 들이 자 10 9 8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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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눈치가 좀 빠르지 어 어 뭐야 일리 와봐 뭐지 뭐 날 때려 왜 이렇게 빠르지 때리는게 한 번 때려봤어 왜 때리면 안 돼 신속 코션 빼고 어? 신속 코션 빼고 나 딴 애만 때려봐 맨 때면 안 때려봐 맨손으로 나? 나 지금 흰볶이랑 그런거 다 있는 상태인데 신속 코션 빼고 아냐 안 됐어 아냐 아냐 빼 빼 그 도시 이거 도시 인력자 그거 같다 뭐지 그 빨리 때리는거 딜레이 없이 때리는거 있잖아 신속 코션 부스턴가 부스터 아닌데 하여튼 그거 같네 신속 코션 맞는데 신속 코션 아닌데 신속 코션 아닌데 일단 나 오늘 할거 많거든 신속 코션 기다려봐 기다려봐 네 조합 좀 하고 뭐지 이게 더 좋아요 보호는 더 낫지만 어 오늘 대박인데 아이템 오늘 아주 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겠어 아 비메는 플레이어? 비메는 플레이지 정당 플레이지 정당? 빨리하자 오케이 이게 더 세 이거 있었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이게 더 세다 잠시만 나 이거 포션 효과 좀 빼고 이거 포션 효과 가지고 싸우고 싶은데 이게 정말 사기여서 저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안됩니다 어 좀 집 좀 조용히 시키세요 오마음 쿠당쿠당 구리나고 네? 이게 우리집에 어 잠시만 나 화살 모르고 나 화살 모르고 버렸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안 할게 어 뭐야 뭐 규칙이야 니네집에 시끄러워야되는 규칙이야 오늘 나 가본 상태 개쩔어 혈등변 럭키블럭 할 때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 나 나한테 못 이길 건데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못 이겨? 어 이거 못봤지 한 번은 못봤지 나도 한 번은 못봤어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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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금 맞춰 형님 나 전수기 어 어 어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어우 무거 아이 어떻게 맞춰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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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 어떻게 맞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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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아퍼 개아퍼 아 안 보여 안 보여 어딨어 오 있다 근데 탔었지 헤드시안 어 뭐야 근데 우리가 왜 안 아파해 잠시만 흐 흐 왜 이게 잠시만 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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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마이크 꺼졌어 너 흐 이게 나중에 많아 어 흐 흐 으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잠시만 잠시만 그럼 배고픈 버프 먹고 하자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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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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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 터진거 다 썼어 아 어 저게 어 아니네 아 잠잠 에 jedem 아 아 아 진짜 이그 아 이찬 이게 바로 끔살이야 끔살 어떻게 와씨 으 마 진짜 어 와 저 Path pm 또 이제 댓글 달린다 요일리니케 야비하네요 아이 겟노잼 음 하지만 안사 응 안사 다 남아 뭐지 정당한 규칙으로 했는데 뭐라 하는거면은 그분들이 이상한겁니다 오케이 아 짐 만들고 빨리 아래로 가세요 왜? 이거 아 어 왜 짠 완전 무겁자네 뭐 무겁자야 아니야 미안해 응 미안해 다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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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좀만 더 어 오케이 아이고 맞아 나 레이스 이겼지 오케이 레이스 이겼으니까 챙겨야지 야 어디갔어 이거 야 니아 챙겼지 뭘 금블럭 내가 챙겼나 보다 내놔 버려 버려 다 클리어 클린해서 클린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다지 좋지않는 그다지 좋지않은 어 근데 블럭은 되게 잘나오네요 여기는 어 아이고 오 뭐야 깜짝 깜짝 저기 가 저기 가 오 이거 되게 길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합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다 빠생 네 그러면은 네 이거 조합 다했구요 그럼 이때 럭크블럭 걔는 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생 예 오케이 나는 하나빼고 다 100 어 오 예 하나빼고 다 100이라고 개나인데 개나 나는 6개가 마이너스고 다머지가 다 100인데 아 이때 그냥 딱 어 황금사과 어우 황금사 같은거 또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이고 뭐야 이거 황금사과 또 줬으면 좋겠다 아 제발 오오케 갱도라 어우 갱도라 좋죠 아 뭐야 왜 때리냐 왜 때렸어 근데 왜 때렸어 몰라 어 골덕 내가 골덕을 몰랐거든 고라파독 지나가 골덕이더라 와 이제 알았어? 어 나 몰랐어 어? 기가기 조각이다 써도 되나? 어? 와우 기몰락 기몰락에서 틀샷종 아 스킬 안좋아라 어 뭐야 기몰락 기몰락에서 파이어 아 이번에는 좀 질차례인가 아 저분은 좀 저분은 아 어떡하지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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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 오케이 어 얘 걔 아니야? 뭐? 조루아크? 어 맞아 나 일부러 알고 있었는데 내꺼야 내꺼야 인마 일부러 안잡고 있어 얘 흉내만 내지 기술은 똑같애 어 아아아 약간 환상 포켓몬이라는 의미로 부르좋 아 날라가네? 부르는데? 저거 환상 포켓몬으로 잡아놓는건데 우리는 대결할거니까 야 해피노스다 어 얘 겸 얘 겸치 개많이 주잖아 그냥 막 만조야 하아 기몰락 기몰락 다켰다 어 하아 저거 안잡을겁니다 어 뭐야 깜짝아 나 옆에 옆에 이루치 그란돈 보고 그거 나온줄 알았어 아 가요가 나왔네 아 와 장난아이네 아 공양 게이득 게이득 두개 아 제발 아 강물이라고 나오게 해주세요 아 뿔카노 아 너무 많은거 아니야 존설 아 지겹다 아 메타그로스까지 종이해 아 근데 가요가 방어력이 되게 높지않나 아 골비람 있는데 아 아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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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둡시다 귀들 안좋으면은 잡아놔가지고 뭐지 이거 오 이거 내꺼인가 이거 멜리님꺼든 제꺼든 이거 멜리님꺼든 제꺼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었기 때문에 아 둠타 뭐야 아 엘레이드 지금 아 어 뭐야 이거 이루치야 처음 보는데 색깔이 아닌가 원래 파란색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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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제발 아 무슨 백자리에서 무슨 디스펜서 아 뭐 디스펜서래 뭐냐 이거 아 뭐야 아이 아이 진짜 땀냄새나 아저씨 났어 괴령몬 아 장난 아무것도 안나오네 아 진짜 나는 백자리에서 하나도 안났다 나 배가 한개 줄게 일단 아냐아냐 일단 까먹어 아이구 브래돌 왜 머금 x2 왜 머금 x2 오케이 마음에 안드네요 아 뭐 이 자식이 뭐 이 자식아 어? 어이 자식이 아아아아악 아 아 준다했는데 안줄래 아 미안해 마음에 안들어 아 저거 저거 니가 깼냐 어 뭐야 와우 흫 흫 이거 캤쓰면 레쿠즈 나왔는데 에휴 불쌍하네 아하하하 그런거 없거든요 정해진거 없거든 그 운이거든 승견 얘 뭐야 얘 니꺼야 아니 하나 남은데 가질래 알았어 자 개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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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마이너스에서라도 바랍니다 아 저리가 아 저리가 마이너스에서라도 아 이게 뭐야 저리 안가 야 키로를 친다 와 나 오일전설 야 오일전설 저기 럭키블럭 뭐야 가자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자 우유를 주세요 됐다 그래 한번 가보자 좋은거 나올수도 있어 개같은데 그닥 안좋은데 아 물축이 아 후딘 좋긴 한데 쓸모가 있을까요 어 뭐야 이거 셰도 볼 딱히 오늘은 망했습니다 야 좋냐 좋냐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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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찌 아니 하려 어찌똔 네 그럼 이제 경험치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벨업 시간 다 가졌구요 저분이 이상하게 만든 이 불장 뭐예요 알필이 없구요 마이크 꺼졌구요 알필이 없구 아니 아 마이크 안 꺼졌구요 사실 아 뭐야 몰랐어 나도 나 꺼인줄 알아서 순간 오케이 그럼 전투를 전투를 잠시만 아 개무섭니다 잠시만 개무섭 전투를 이제 쫄병부터 내몰게 쫄병 제일 약하니 제일 약하니 응 난 피가 깎였지만 그래도 싸울게 상성이 약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난 그래도 싸울거야 아 뭐야 메타그로스를 왜 받고 메타그로스가 강철이지 그래 얘가 두번째 쫄병 두번째 쫄병이라고 얘가 응 철병 오케이 내려봐 괜찮아 죽어도 돼 괜찮아 할만큼 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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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매 첫번째 쫄병 첫번째 쫄병 아니 쫄병이 저렇게 뭐 2티어급이야 나에서 자 쫄병 다 보냈고 에쯔 전투를 4마리지 나 거대꽃풀이 밖에 튕겼어 뭐함 뭐야 뭔상황이야 잠시 끊겨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뢰기 조각이 있는거야 왜있냐 왜있냐고 빨리 봐라 얘 어 왜 기뢰기 조각이 있어 여쭤 잔창 못해 아 그래 아니 한참 쉬어 방금 원래 방금 싸움이 끊겨가지고 비바라기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끊겼으니까 끊는다 오케이 어 안했어 안타 쉬었어 아 요옹이네 잠시만 아 아 죽을거같은데 제발제발 죽지마 아 영림 뭐야아 아 영림 한번 더 쓰지않나 아 아니네 와 뭐야 왜재 아 아 아 잠시만 왜잘못 꺼냈다 아 요어떻게 이겨 아 진짜 아 요어떻게 이겨 아 요어떻게 이겨 아 요어떻게 이겨 아 요어떻게 이겨 비행 아닌가 비행 그치 아니 아 야 한번 한턴에 셔츠 Henri acha 줄게 뭐야 왜 공격해 이거 비행이지 뭐야 이거 혼란 빠졌잖아 오오오오 disent 아 진짜 요건했어야 되는데 아 순간순간 아 비행인걸 잊고 있었어 용이라는걸 너무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 냉동빔 냉동빔 와 templates 바위나 티티 아 예 Ukrain 아 냉동빔이라고 잠시만 아 아 아 와 망했다 망했다 나의 큰그림이 다 꺼졌다 이거 씨 뿌리기에도 의미없습니다 왜냐면 한방이 죽기때문에 거의 아니 뭐야 거의 한두방이 죽기때문에 끝났네 아 입으로 땅 지금 폭탄 땅으로 공격해 아 근데 진흙폭탄이 별로 세진 않은데 봐준다고 자 공격해봐 야 효과가 없잖아 오 세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내가 더 세지 뭐야 왜 안때려 어 뭐야 뭐함 뭐냐 땅 와 저거 다 만들어놓고 있었네 와 전설의 질색조가 날아다닌다 지금 내 포켓몬 1화인가요? 포켓몬 2화인가? 어 내가 내가 지우야 아 이거 상성이 제가 일부러 저분 불포켓몬 전설이만 나오더라구요 아 방금 아 레쿠자 나왔을때 침착하게 코덱 커플을 꺼냈어야 되는데 일부러 저분 상성 보고 상성 보고 포켓몬 많이 뽑았거든요 아 근데 레쿠자가 복병이 있었네 아 일부러 비바라기를 뿌려놓고 했었는데 아 괜찮네요 어 솔직히 전설 전설 4발인데 어떡해 그 다음에 상크클래스 전설인데 어 야 이거 안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맞네 오케이 이 이 이 칠색조는 제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솔져 세븐티빙스 작전을 준비해 빠빠빠빠빠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.